와 사무실이네 오케이 컴퓨터 오오오 어디서 찾았다 으아아악 으아아아악 으아야마야마야마야마야마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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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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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구글에는 게임방구이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거는 The Upturned 이라는 게임이에요 반 공포게임 반 휴머게임이에요 전 이 게임은 그냥 스팀에서 찾았는데 너무 재밌어서 보여서 그냥 한번 여러분이랑 하고 싶었어요 아 우리 저런 집이랑 여기 숲에 안에서 돌아다니고 있네 오 이거봐요 분위기가 어떨까 참 좋은데 오 우리 헬스가 있네 나이스 헬스만 애기에요 그게 뭔데 무슨 집인가요 확인해봅시다 무엇인지 알고싶어요 이것은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한번 장을 보러가자 어허 라이트 아 오케이 이거 라이트에요 잘 안보이는데 어 여기 울타리 누가 울타리 이렇게 쳐요 이상한데 건수가가 좀 이상한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이거는 그거는 해야만 명기구는 탈이에요 이상해 보이는데 오케이 울타리 가 오 이 울타리 보니 우리 딱 그 곳으로 가야할 것 같아요 어 집이야 어 오케이 이게 뭔데 그냥 다 가져갈 수 어 어 어 재밌어요 여기 들어가 할 수 있나 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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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아이고 너무 커요 아이고 여기 누가 아이고 무슨 데인이 여기 있으나 우리는 그냥 너무 작아요 들어갈까 아이고 거기 들어가고 싶은 것이 아냐 어? 으아악 흐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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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여러분 처음으로 제 채널에 오셨다면 한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5,000 구독자에 도달하면 구독자 이벤트를 할거에요 그래서 우리 거의 거의 도달했어 흑 어 반갑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Up Turned In 술집 아 우리 여기 우리 먹고 싶은지 아 우리 이름을 물어보고 있어요 Mr. Tiffons 희생한 이름이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좀 희생해 보이긴 해요 작은 남자 이 캐릭터는 좀 어헝 아 우리는 이미 레저베이션이 있어요 누구 누구나 그런거 있어요 오케이 무슨 뜻인지 Et시 천층으로 돌아가야 되요 아이고 Et시로 masge 이 revisit 네 어헤헤 네 네 무서워 보이는데 확인해 봅시다 익 익 익기라고 해요 잘 익길 친구 집주인이네요 엘리베이터 아 이거 봐 네 그냥 올라가세요 얼마 걸릴까 허어 층 완료했어요? 오케이 1층에 부자했습니다 아니 5층 6층 그냥 나가도 돼? 우리 지금은 그냥 여기 서있으면서 천층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죠 어어 어 어 떨어지고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어떻게 거기지 13 needs to unlock 오후 오후 안 돼 오 오 무슨 무슨 뭐 이런 일이 났다 엌 갑자기 인셉츰 영화 같아요 내랩 얘기 근데 어떻게 나갈수있어? 여기? 혹시? 깜짝이야! 아 이거 진짜 인셉션 같아요 우리 어디? 오케이 근데 어? 아 오케이 우리 있냐? 우리 어 뭐 있냐고요? 네 우리 죽는것이 아니에요 아 네 여기 좀 큰일이 있긴 있어요 오 무슨 라이팅 스트라이크가 있었어요 우리 여전히 엘리베이터가 있긴 있어요 맞아요 네 우리 파워박스를 찾을수 있대 찾을수 있어요 오케이 어 오 무서워 어디였어서 역시 너머위에 너머위에 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그 얘기는 지금으면요 전화왔어 소리 지르자 메뉴를 다 히교책이 있대요 아 엘리베이터 문을 열 수 있대요 열자 문이 어디야 으아 오케이 그럼 무서운데 이게 뭐에요 어? 우리 스택킹 잘하네 어? 죄송합니다 그거 하고싶은것이 아니었네 그거 하고싶었어요 하하하하 열 수 있나? 아이고 이거는 아이고 이건 좀 무서운데 가운데 지나가면 안되죠 어 어 옆에 우리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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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갔어 근데 왜 까마귀가 있어요? 손님들이 여기에 소금 불었어요 우리 힘이 엄청 이런 손님이 있으면 안되죠 하하하하 뭐해 하아 나이스 퓨스 찾았어요 우리 지금 게 엘리베이터 다시 아이고 엘리베이터 다시 요리 어 한번 밑으로 지나갈까? 나 잘했어 다행이다 아 아 이거 하나 더 있어? 나이스 헝 오 오케이 먼지가 해가 됐어요 나 어 오 떨어지는 거야? 아아 아 아 어차피 모제가 오래가 모제가 제일 중요하죠 오 아프겠다 에이 그리고 말렸어 헤헤 데미지 테이킹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R는 그냥 R, Y 뭐가 더 좋은지 몰라요 일어나 친구 오 오케이 우리 진짜 천사백증으로 돌아가야되네 긴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 나중에 우리 좋은 평가를 주라고 어엏 어 어 네 어엏 네에 다시 고장났어 오케이 우리 다시 플러그 찾아야돼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누가 있나 이게 뭐요? 아 이거 이것도 문 문의원 방법이네 전기 파워 플랜트 이거는 다 전기 파워 플랜트? 어 이거는 좀 무서운데 왜 손님으로 왜 여기 헝 야 오케이 오케이 뭐 그건 하고 싶어 헤헤헤헤 어 이렇게 아 제발 오케이 하 우리 똑똑하네 어음 거기 무슨 해결이 붙어있는 것이 좋은 진조가 아닌데 어디로 가야 하 할까 한번 다시 니 나이스 여기 올라가고 나이스 오케이 아 거기는 그 으이 오케이 근데 바로 여기 돌아갈수있네 노이즈 레벨하나도 찾았다 우리 아마 진짜 그냥 층마다 그냥 1400층까지 계속 무슨 층을 완료해야할것같아요 그건 레벨인것 같은데 우리 뭐해야한지 이해했어 47층 오우 여기 무슨 버튼이 있네 아 그거 작동하려고 뭘 던져야할 어 오케이 여기서부터 던져야할 잘했다 잘했다 계속하자 문 문 열어요 문 못 열어요 오 하아 우리 히교 책 이미 알아요 오 아무것도 들은 것이 아니에요 한번 다시 한번 다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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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헤헤헤헤 아무것도 없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도 아무도 없는데 어 오오 오오 하 나이스 여기는요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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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괜찮아요 그냥 우리 층마다 그 플러그 찾아야 돼요 아 하아 거기 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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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이스 그럼 그럼 돌아가자 뭔 소리야 여기 무슨 이상한 소리 있네 어 사무실이네 오케이 오케이 컴퓨터 왜 왜 안 켰어 깠어 끄다 오오 뭐 우리 이런 일에서 찾았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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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안 돼요 도도도가 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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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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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그만해 어 네 문제가 있긴 했어요 로렌스 로렌스라고 해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손님 다른 다른 손님이에요 1 hit to stun another hit to knockout 게임을 던져야 돼 임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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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했어 계속 누가 있죠 나이스 여기를 넣어요 아 아 나쁜 놈아 잠깐만 우리 어디나 가야 돼 아 그쪽으로 가야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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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다 빨리 빨리 다시 다시 타고 싶어요 빨리 빨리 나가자 어 다행이다 어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다 어이없어 우리 로렌스 만났다 어 전 로렌스 또다시 만나고 싶은 것이 아냐 오케이 S는 B보다 더 좋아요 아니면 그냥 S는 제일 좋은거 아니면 A 제일 좋은거 아니면 ABC에 따라 ABC에 손사 따라 오케이 우리 지금 어떤 어떤 층에서 오우 전 보고싶어서 이거 뭐야 오케이 싫어 저 애들이 나중에 이동하기가 시작한 것이 아니지 저 애들이 나중에 이동하기가 시작한 것이 아니지 그거 생각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안녕하십니까 데타 아이템 나이스 일단 거기로 일단 거기로 근데 여기는 어 아무것도 없어 계속 가자 오 무슨 이상한 소리 듣고 있어요 뭐 네 제 말이야 뭐야 이거 너무 다가가면 아마 아플거에요 어떻게 할까 아 우리는 다리 만들어야 돼 네 오 네 오오오 어어 하 오오 죽었을 뻔 더 많이 주세요 한번만 쓸 수 있어요? 아니지만 아 우린 그냥 손이 들면 헬프레퍼크 여기 들어가야돼 오케이 무슨 무슨 컨섭 컨섭 아 여기 있네 나이스 쓸 수 있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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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오케이 다시 무슨 아 오케이 그냥 나갈 수 있어요 계속 전화 배받아 아뇨 네 너 좀 어 긴장한 말로 얘기하고 있네 여기로 누가 온다? 여기로 뭔가 온대요? 어 위에서 내려온 중? 어 오케이 어 싫어 오케이 오케이 여기 내는 모습 다시 문의가 있을 필요해요 어 지금 무서워요 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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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놔주세요 총회 오오 이 순간 소리 들었어요 이마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빨리 나가 빨리 아 으악 반취하지마 어디로 가야돼 아 어 어어 우ㅏ어 오 뿌 cautious 어어어어억 오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어 오리 stan